오늘 의받고 송치될 하나님 말씀은 요호수하서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호수하서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호하께서 요호수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청하여 부지중의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에게 부흥행정 강단 말씀 주셨죠? 우리에게 서론으로 먼저 부흥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야 되겠죠? 부흥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반응하는 거죠. 내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내 안에 심령 부흥이 임해야 한다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요.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영이 살아나고 은혜가 넘치니깐 복음을 전하는 전두 제자가 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마귀는 디아블로스 아닙니까? 마귀 디아블로스 이간자라는 의미죠. 다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가르고요. 교회를 가르고요. 그래서 싸움꾼되게 만들어요. 우리가 남들에게 싸움꾼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그러면 더 큰 내 안에 심령의 부흥을 강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증거가 내가 있는 공동체 안에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는 게 증거죠. 오늘 사대인전에 보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헬라파 유대인과 히버리파 유대인들이 갈라진 거죠. 인원수가 당연히 히브리파 종통 유대인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헬라파 입장에서는 우리가 소수다. 그러니까 뭔가 양식을 나누고 분배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소외를 당한다. 그런 열등감이 좀 있었겠죠. 그리고 또 히버리파 사람도 팔이 안으로 굽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배적인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또 언어와 문화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죠? 영적 본질에 집중하죠. 이 지혜를 저희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와 사건이 왔습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현상만 다룰 수 있어요. 이 문제를 당장 다뤄야 되겠구나. 분배 문제구나. 그런데 기도하는 사도들은 영적 본질을 깨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에 위기가 왔습니까?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영적 본질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평신도 리더를 뽑았죠. 이제 일곱 집사를 뽑아서 사도들이 뭐합니까? 우리는 오로지 말씀 사역과 기도에 힘쓰자. 영적 본질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조용점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분 주셨습니다. 목회자의 직분, 중직자의 직분, 랩런트의 직분, 각 기관의 직분 주셨습니다. 이 직분에 우리가 충성할 때 반드시 뭐라고 하셨습니까? 직분이 평생의 축복이 된다.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뽑힌 일곱 집사가 다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히브리파 한 명쯤은 있을 법한데 이름을 보니까 다 헬라파 유대인 아닙니까? 여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이 3, 7 나라를 품고 보금을 향해 도전하는 현장을 향해 도전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이 담겨있지 않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 저희가 사대행전을 계속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계속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문제를 다뤄요. 나중에 사대행전 10장에 가면요. 베드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인된 게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보금을 전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고넬류 백부장에게 보금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고넬류에게 보금을 전하니까 똑같이 사대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 역사가 나타난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 현장을 증거하는 그래서 다른 사도들도 깜짝 놀라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2, 3, 7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셨다. 그런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스테반의 환란을 통해서 사대행전의 8장에 봐도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가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피가 섞인 사람들이에요.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 지역을 어디를 가야 된다. 일부러 사마리아를 안 건너 안 그쳐가요. 쑥 지나갑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그곳에 빌립 집사가 갑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광야로 가라고 하셔서 에디오피아 이방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해요. 이 부분은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2, 3, 7 나라의 5천 종족을 품을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너무나 힘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강단 말씀 붙잡고요. 우리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교육자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평신도 또 중직자분들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스테반과 같이 빌립 집사와 같이 메시지가 있는 중직자들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왕성하여서 어떻게 되죠? 제자의 수가 많아져요.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이 제사장은요. 예수 믿으면 안 되는 분들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도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전혀 복음이 안 들어갈 것 같은 시댁 식구들 정말 우상 숭배가 뿌리 깊은 우리 친정 식구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예수하죠? 오늘 도피성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보니까요. 도피성을 이스라엘의 한 여섯 군데에 건축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범죄한 자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유일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을 주는 도피성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지금 요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요. 이제 인생의 만년입니다. 약속했던 가난 들어와가지고요. 지금 정복전쟁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도피성을 곳곳에 만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 피는 피로 갔습니다. 내가 부지중히 실수로 의도하지 않고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그럼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돼요. 피의 모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무를 하다가 도끼질을 하는데 실수로 이 도끼날이 날아간 거예요. 실수로 사람이 맞아서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도 자기가 죽어야 돼요. 이때 당시의 법입니다. 그런데 도피성을 만들어서 부지중해 살인한 자 피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모두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문제로 죄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의 삽순 사망이다. 이 땅에서 돈돈돈돈돈 문제 문제 하다가 지옥까지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피하면 됩니까?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우리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의 첫째 하단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죠. 그래서 성경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간이 죽는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무리 세상 똑똑한 과학자들도요. 인간이 왜 죽습니까? 이 근본적인 대답을 할 수 없다니까요. 인간이 살다 보니까 세포가 노화되고 살아나는 것보다 노화되는 게 죽는 게 더 많아져가지고 결국은 나이가 들어서 죽는다. 현상만 이야기할 뿐이에요. 아니 그럼 사람이 도대체 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없어요. 그냥 현상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육신의 죽음과 영의 죽음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만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5장부터는 이제 아담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고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창세기에는 뭘 강조합니까? 죽음을 강조해요.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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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를 먹고 때문에 인간에게 사망이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희망이 있죠?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아닙니까? 인간의 두 번째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가셨죠? 우리를 위해 모든 저주를 담당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요. 어떤 구원이 있습니까? 전 인격적인 구원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그냥 죽어서 천국 가고 하늘 날아가는구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해요. 성경을 보십시오. 마테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죄 문제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 믿고 죄 문제 해결되면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그 다음에 눈문받이 맹인도 살리시고요. 안진병이도 일으키시고요. 귀신들린 자도 쫓아내시고요. 그런 수많은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더다.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지금 내가 몸이 아픕니까? 경제 문제 왔습니까? 엄청난 위기와 환란이 왔습니까? 이건 불법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이미 담당하셨거든요. 그분이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모든 저주와 모든 12가지 저주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받고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이 오신 그 사복음서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고 일부러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애만 낳아요. 낳는 게 무엇입니까?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창세계는 의도적으로 죽음을 강조해요.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태복음은 생명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요. 영원한 영생의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세상에 살다 보면 힘들어요. 문제가 오는데요. 문제가 한두 개가 오는 게 아니라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갑자기 연달아 터져요. 정신이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으로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지더라도 교회 와서 넘어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의지합니까? 다른 건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라. 그게 오늘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내가 실수했습니까? 부지 중에 오늘 본문처럼 살인됐습니까? 그럴 때라도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게 예수께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제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10편에 다윗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23편 5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네 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탄 마귀 원수가 있다니까요. 우리를 무너뜨린 적들이 호십탐삼 누리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분이 상다리가 부어질 정도로 날개 상을 차려주세요. 이 교제 식사교제 아닙니까? 강단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수첩을 통해서 이 교제를 하면 어떻게 되죠?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한다니까요. 쟤는 누구냐? 하나님이 저렇게 상다리 부러질 정도로 차려주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리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리라.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단을 통해서 깊은 영적인 교제 단계로 들어가서 스타트 만운동, 익삼철 치유운동, 그 다음에 사촌망대운동의 주역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창조 인생입니다. 우리가 실수해서 부지 중에 살인해서 도필성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재창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6절 보니까요.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업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하는 살인자는 그 성업, 그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업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도피성에 도망간 사람이요. 다시 언제 자기 가족에게 품으로 갈 수 있습니까? 그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죽으면요.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합니까? 대제사장의 생명이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줬다는 의미예요. 우린 딱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히브리스 4장 14절에 보니까요. 그림으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믿음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데 세상저희가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괴로 피합니다. 오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오늘부터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체험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성경에서요. 이야기가 많아요. 창세기. 왜냐?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냈기 때문에 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되게 재미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아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야곱이 먼저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받은 자녀인데 그걸 믿지 못하고 인분주의의 인분주의를 거듭하죠. 그래서 형을 속이고 팥죽을 팔고 그다음에 아버지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아가지 않습니까? 자기 형 애서가 완전히 화가 났어요. 어느 정도로 화가 났냐? 당장 죽이겠다. 그러면서 지금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 도망한 곳이 루스라는 곳이에요. 85km나 돼요. 지금 차로 85km 멀죠? 차도 없어요. 막 뛰어갔을 거예요. 짐승을 타고 갔든지. 그 루스에서 뭘 합니까? 홀로 그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잡니다. 그때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세요. 어떤 꿈입니까?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끊임없이 천사들이 오가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창조되는 그 터닝 포인트가 언제입니까? 강단을 통해서요. 확실한 말씀이 내게 확 들어온다. 그때부터 우리는요. 재창조 인생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지금 예트리 가득한 야고백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자기들은 지금은 혼자예요. 너무 외로워요.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지금 형으로부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확실한 말씀입니까? 그리고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가난한 땅, 지금 가난한 땅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그대 당시 이민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와 그 다음 미래가 불투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루스라는 장소가 베델이 되었어요. 베델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의미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배대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 말씀 통해서 나의 옛 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도피성으로 피하는 3인 1조가 돼야 돼요. 3인 1조를 통해서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3인 1조에 대한 우리가 영적 분위기를 살려야 되고요. 우리 구역에 대한 영적 분위기를 살려야 되고요. 우리 지역에 대한 3인 1조가 영적 분위기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으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문제가 터져서 교회에 못 오고 낙심되고 세상으로 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3인 1조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각 구역에서 기관에서 무엇을 해야 되죠? 영적인 분위기를 다잡고 신방하고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넘어져도 교회에서 넘어지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3인 1조가 기도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 3인 1조를 통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 최대의 교회에 성령에 충만한 역사가 우리 예원의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